아니 학주를 엎여라 내 관하에 가서 내 죄를 구해야겠다 미안하고 이 비겁한 주인을 용서했다 장판사님이 떠나셨습니다 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나랑 같이 있자 네가 만든 물시계를 자격노라 부르면 어떻겠느냐 뭐 하는 겐다 아 이걸 명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자꾸 만져서요 백성들에게 시계를 주면 안 된다 시간은 왕의 것이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